모의고사를 같이 시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기 문제입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A3셀을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가져오고자 한 데이터는 커말 1급 선택하시고 스프레드시트에 모의고사 폴더에 가신 다음에 문제에 제시된 도서 판매라는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도서 판매 현황의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첫 번째 가져올 데이터는 주문일자입니다. 주문처, 판매 단가, 주문수량, 도서명, 출판사 순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주문일자, 주문처, 판매 단가, 주문수량, 도서명, 출판사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주문일자를 선택하신 다음 2020년 9월 30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2020년 9월 30일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출판사를 선택하시고 TNT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있는 같지 않다라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 TNT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조건을 지정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지정하셨다면 다음 버튼 클릭합니다. 정렬 순서에서 첫 번째 주문일자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두 번째 주문처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합니다. 주문일자로 오름차순, 주문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마침을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는 표 형태로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깜빡깜빡 하시면 혹시나 처음에 지정하지 않았다면 A3셀 나중에 클릭하셔도 되고요.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A3부터 문제 제시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가져온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하라고 문제 언급이 되어 있다면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범위로 변환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족이 문제를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고구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구 필터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조건을 작성하는데 A35셀부터 조건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따로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다면 수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수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발행연도가 2009이거나 2009에 해당한 데이터를 발행연도가 2009라고 되어 있는데 2009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 없네요. 근데 그래도 조건은 작성할 거니까 발행연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 A35셀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 2009라고 입력합니다. 발행연도가 2009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을 다르게 해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출판사가 출판사 필드명 복사 그 다음 영진 컨트롤 C 옆에다가 B35에다 컨트롤 V 합니다. 이렇게 같은 행에 입력하게 되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행을 다르게 합니다. 영진이거나 발행연도가 2009이거나 출판사가 영진이라고 OR 조건으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출판사는 영진이면서 주문수량입니다. 그럼 주문수량은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컨트롤 V 두 번 합니다. 왜 두 번 하냐면요. 30 이상 100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30 작거나 같다 100이라고 조건을 쓰기 위해서 두 번 붙여 넣기 했습니다. 출판연도가 2009이거나 또는 출판사가 영진이면서 주문수량이 3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다면 수식을 이용해서 OR 함수 사용해 갖고 나열하시면 돼요. OR과 AND 함수 이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직접 이렇게 복사 또는 여러분이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추출하실 데이터는 접수번호 그 다음에 주문처 그 다음 주문수량 판매 단가 판매 단가는 앞으로 가야 되니까 우선 여기까지 컨트롤 C 눌러서 A39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주문수량까지 했으면 판매 단가 그 다음 도서 코드 그 다음에 저자 컨트롤 C 눌러서 다시 한번 주문수량 옆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접수번호 주문처 주문수량 판매 단가 도서 코드 저자 추출할 필드명까지 작성하셨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미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2부터 K33의 영역에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접수번호부터 저자까지 해당된 필드에 해당한 데이터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데이터가 추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3부터 K3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3부터 K33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행 번호가 홀수에 해당한 데이터 그러면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누릅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넣을 거고요. 행의 번호가 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행의 번호를 가져오기 위해서 클릭하신 다음 화면을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 는 하신 다음에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오시는 거는 ROW 그 다음 여러분이 현재 작업할 셀 뭐 A3 ROW하고 가로를 안 열었네요. 함수명 다음에 가로 열고요. 현재 작업할 셀의 행의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냥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행의 번호 현재 작업할 셀의 행의 번호를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셀 주소를 클릭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A3 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클릭하셔도 돼요. 클릭하신 다음에 단 주의하실 거는 달러 A 달러 3 이라고 되어 있는데 A열의 3행 4행 5행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하시면 3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시작하는 A3 셀부터 라고 지정하셔도 되고요. 그냥 셀의 위치를 지정하지 않으면 작업하는 셀의 행의 번호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3행이면 3 4행이면 4 각각의 행의 번호를 가져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행의 번호를 추출하는 거고요. 문제에서 홀수라고 되어 있어요. 행의 번호가 홀수. 그럼 홀수는 어떻게 구하시냐. 행의 번호를 2로 나눠보는 거예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면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4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에요. 3 5 7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면 홀수가 되겠죠. 앞에다가 M,O,D란 함수가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가져온 행의 번호에다가 심표 2로 나눴을 때 가로 닫습니다. 그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왜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 이유는 행의 번호가 홀수입니까? 라는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1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한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배경 색깔을 채우기에 가셔서 연한 녹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명이 표시가 되지 않아서 연한 녹색을 잘 모르겠어요. 오른쪽에 무늬색을 잠깐 눌러서 표준색의 색깔명을 확인합니다. 아 여기가 연한 녹색이 구나 확인하셨다면 배경 색에 오셔서 연한 녹색을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한 범위 정한 영역에 삼행은 홀스잖아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그 다음 5, 7, 9 각각의 행의 번호에 홀스에 해당한 번호에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우선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우리는 페이지 설정에 옵션을 클릭하겠습니다.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맞춤을 하라고 했어요.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정가운데라면 가로와 세로가 체크가 되면 정가운데 데이터를 인쇄할 수가 있겠죠. 매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다가 머리끌 바닷글의 아래쪽이니까 바닷글 편집을 클릭하시고 가운데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구역을 클릭하시고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되는데 현재 페이지 번호 그러면 샵 입력하면 현재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고요. 슬래시 전체 페이지 번호 플러스 플러스가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하면 전체 페이지 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 나누기 전체 페이지 라고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시트에 가셔서 인쇄할 영역을 A2부터 K33까지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설정하시고 용지 방향은 페이지 탭에 가셔서 가로로 바꿉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트 탭에 가셔서 반복할 행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 행을 행머리 끌 2를 클릭하면 이 행은 인쇄할 때마다 매 페이지에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 반복할 행에다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설정하신 내용 정 가운데 전체 페이지는 두 페이지 중에 1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동하실 수 있고 매 페이지마다 이 행의 데이터가 반복 인쇄됩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까지 설정하는 문제 기본 작업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입니다. 도서 코드를 이용해서 도서명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도서 코드는 왼쪽 B열에 있습니다. 도서명을 표시하고자 한 데이터 왼쪽에 있고요. 아래쪽 표 5에 가서요. 도서 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A, B, C, D는 행의 번호 그래서 아마도 도서 코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서 A이면 1행에서 B이면 두 번째 행에서 3이면 세 번째라고 지정하실 거고 그 다음 도서 코드의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지고 1이면 첫 번째 2면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열의 번호를 지정해서 교차하는 데이터의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C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는 인덱스란 함수가 필요합니다. 인덱스 안에는 첫 번째 어레이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져올 데이터인데요. 가져올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엔 로우 넘버 행의 번호입니다. 행의 번호는 바로 구할 수가 없죠.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하실 거고요. 매치 입력하신 다음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합니다. 도서 코드에 가서 B3에 가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아래쪽에 표 5에 가서 ABCD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A38부터 A42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절대 참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하면 매치 함수를 통해서 행의 번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는 1 B는 2 C는 3 해서 행의 번호를 구할 수 있고요. 신표 열의 번호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도서 코드에 있는 왼쪽 화살표 방향키가 안 된다면 클릭도 안 되고 그럼 B3에 라고 직접 입력하시면 되세요. B3에서 한 글자를 추출해서 열의 번호를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되 이제 인덱스에 대한 작업이 끝났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A열의 A행의 두 번째 열에 대하는 HTML입니다. 도서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담당자가 김상두이면서 판매 단가가 2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는 썸이라는 배열 수식이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썸에 대한 가로 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조건의 가로입니다. 김상두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담당자에 대한 데이터를 범위 정합니다. 수식을 복사할 거라면 절대참조가 꼭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절대참조 하지 않으셔도 문제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김상두라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엽니다. 곱하기 연산자는 엔드 역할을 하죠.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서 두 번째 조건은 판매 단가가 있는 G3부터 G31까지 선택하시고 그 값이 2만 미만 입니까? 작다 2만 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가로 열고 닫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가로 열고 닫고 합니다. 곱하기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우리는 총 금액에 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총 금액에 있는 데이터 범위 정합니다. 그 다음 가로 닫으시면 되는데요. 수식을 복사할 거라면 절대참조가 꼭 필요하고요. 수식을 복사하지 않는다면 절대참조 하지 않으셔도 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김상두 이면서 판매 주문수량 판매 단가가 2만원 미만에 해당한 총 금액의 합계가 얼마입니다.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주문수량이 가장 많은 주문처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문제에 주어진 인덱스와 맥스와 매치함수를 모두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인덱스를 통해서 우리는 주문처를 가져올 겁니다. 인덱스 가로 열고 주문처가 있는 D3부터 D31 영역을 드래그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할 거라면 절대참조인데 우리는 하나만 구할 거니까 심표하겠습니다. 이제 행의 번호만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열의 번호는 아 예 열의 번호는 어차피 하나니까 생략하셔도 되고요. 행의 번호만 지정하시면 되는데 행의 번호는 매치와 맥스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이 어디 있는지를 행의 번호를 구하시면 됩니다. 매치 얘는 일치하는 값에 상대적 위치값을 구하시는 거잖아요. 매치라고 입력하시고 맥스라고 입력합니다. 주문 수량이 가장 많은 F3부터 F31 영역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합니다. 맥스를 통해서 구했고요. 그 값을 다시 한번 F3부터 F31 영역에 가서 찾습니다. 그 다음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라고 넣으셔서 0이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매치에 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면 되고요. 엔터 누르시면 사실 가장 큰 값이 얼마인가요? 주문 수량에서 가장 큰 값은 잠시 최대값 까지 표시해 본다면 200이네요. 200이 가장 큰 값이거든요. 그럼 200이 누구냐면 쭉 따라갔더니 명지대입니다. 그래서 값이 명지대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배열 수식입니다. 주문 일자가 8월 9월 10월 에 해당한 총 금액의 학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if도 쓰고요. sum도 쓰고요. month 모두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sum을 통해서 가로 열고 if를 통해서 조건을 주실 거고요. month를 통해서 월을 추출할 겁니다. 그래서 주문 일자에 가서 주문 일자 수식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래로 복사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month에 대한 가로 를 닫으시면 주문 일자에서 월을 추출한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월과 같습니까? H35 같습니까? 심표 그렇다면 우리는 학계를 구할 건데 총 금액에 대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총 금액이 있는 H3 부터 H32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십니다.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8월달에 해당한 총금액의 합계는 얼마고요. 9월 10월 에서 해당한 총금액의 합계가 얼마입니다.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위쪽에 표 1번에 할인액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함수입니다.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갑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퍼블릭 펑션 F 할인액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도서코드 총금액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할인액은 도서코드와 총금액을 인수로 받아서 할인액을 계산해서 되돌려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도서코드 맨 앞자리가 IF 만약에 문제에서 특별하게 IF나 셀렉트 케이스 언급이 없으면 여러분이 편하신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IF 만약에 왼쪽에 한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쓰실건데요. 왼쪽에 한글자를 추출하는거는 LEFT함수입니다. 습관적으로 IF에 대한 가루를 열었는데요. 그냥 한칸 띄우시고요. LEFT 그 다음에 도서코드에서 한글자를 추출한 값이 D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댄 이라고 입력합니다. IF 댄 이라고 입력하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F 할인액은 문제에서 F 할인액은 30% 총 금액의 30% 를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정수로 표시하기 해서 INT 라고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총 금액의 곱하기 30% 는 0.3 이죠. 0.3 이라고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D가 아니라면 문제에서 총 금액의 20% 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 라고 입력하시고요. F 할인액은 위에 거 복사해 올까요? 할인액은 컨트롤 C 컨트롤 V 0.2 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I3에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 에 가셔서 F 할인액을 선택하고 할인 확인 그 다음 도서 코드 그 다음 총 금액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문제 첫 번째 왼쪽에 글자가 D 라면 0.3 그렇지 않으면 0.2 가 곱해진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선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문제의 피버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삽입에 가시면 피버테이블 이라고 있습니다. A1부터 J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담당자는 보고서 필터이기 때문에 그 담당자 아래쪽에 두 개를 내려와서 데이터 영역은 L3 이 되겠습니다. L3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은 담당자를 선택하셔서 보고서 필터 데이터 첫 번째 출판사를 행에 배치합니다. 열에 특별히 배치할 건 없으실 것 같고요. 주문 수량을 선택하셔서 갑에 판매 단가를 선택하셔서 갑에 총 금액을 선택하셔서 총 금액은 없네요. 계산하는 겁니다. 판매 수량과 판매 단가 배치하셨고요. 계산 필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옵션의 계산의 필드 항목 및 집합의 계산 필드를 선택합니다. 문제에서 총 금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총 금액 계산 수식은 는 입력하시고 주문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 입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합계 총 금액 이라는 필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합계 주문 수량 에 대해서 갑필드 설정에서 숫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합계 주문 수량 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에 문제에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네요. 숫자 선택하시고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하고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합계 판매 단가 에서 갑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에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 누릅니다. 그 다음 총 금액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갑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에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고요. 자세히를 클릭하셔서 밝게 22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게 22번 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옵션을 이용하셔서 디자인 탭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에 가셔서 행 머리끌과 열 머리끌 또 하나 줄무늬 행을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옵션이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피벗 테이블 과 문제 제시된 피벗 테이블 그림을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 작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작업하기 위해선 항상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갑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문제에서 정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렬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합니다.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범위가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정렬 범위가 셀 병합이 되어 있거나 하시면 미리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세요. A부터 K33 영역에 대해서 첫 번째 주문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했고요. 기준을 추가해서요. 둘째 기준은 주문수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했습니다.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주문일자를 기준으로 오른차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같은 데이 주문일자라면 주문수량을 가지고 내림차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면 되겠죠.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의 도형에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미치는 I1부터 K1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날짜순서라고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날짜순서에 대해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란 언급이 있으니까 홈탭에 가셔서 세로, 가로 이렇게 가운데 맞춤 하시면 되고요. 문제의 언급이 없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날짜순서라고만 텍스트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제 도형까지 만드셨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동 복사가 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정렬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만약에 저희가 주문처를 기준으로 임의로 데이터에 정렬을 한번 해놓고 나서 날짜순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날짜 순서대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는지 그리고 날짜 순서와 그 다음에 주문 수량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작업의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막대 전체 크게 표시가 되어 있는 막대 차트 새로운 막대를 선택하시고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존 주문 총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차트 제목을 교재 주문 현황이라고 수정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우리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채로 바꿉니다. 글꼴을 굴림채 크기를 12로 바꾸시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밑줄에서 실선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차트 제목 작업하셨고 두 번째 원형 차트 안쪽에 작성된 차트가 현재 두 개인데 원형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원형 차트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에 데이터 레이블에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 메뉴를 클릭합니다. 레이블 값에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값이 항목이 항목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백분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목 이름과 백분율 선택하시고 지시선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체크는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값하고 지시선의 표시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누르시고요. 또 하나 데이터 레이블의 기타 레이블 옵션에서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위치도 레이블 위치에서 바깥쪽 끝에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형 차트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원형 조각의 각을 첫째 조각의 각을 100도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원형 차트에서 바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첫째 조각의 값을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세로 막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가지고 막대마다 값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차트 막대 차트에 대해서 요소마다 다른 색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가서 채우기에 가서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이라는 옵션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차트 테두리에 대해서 그림자 등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로 막대 해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등근 모서리라는 옵션을 체크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차트 5개 항목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화면을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에 프로시저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도서구입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선택하시고요. 도서구입 입력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폼의 이름은 도서구입 입니다. 입력하신 다음에 쇼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왼쪽에서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도서구입을 선택하시고요. 코드보기 클릭합니다. 개체는 유저폼을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클릭합니다. 저희는 CMB 분류에 연결할 로우소스는 G3부터 G6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G3부터 G6을 클릭 입력합니다. 두번째 TXT 주문처에 TXT 주문처에 커서가 갈 수 있도록 컨트롤로 포커스가 옮겨지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et 포커스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폼 초기화 작업도 하셨고요. 세번째 현재 작업하는 디자인 모듈 끝내기 했을 때 도서 구입 입력 버튼 누르면 폼이 나왔습니다. 주문처 직접 입력 하실 거고요. 분류 아까 연결하셨던 데이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서 선택 그 다음에 기출문제 뭐 브록 이렇게 선택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선택한 값을 하고 나서 입력 버튼 누르면 주문처 도서명 그 다음에 금액 용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택한 다음에 우리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도서 선택에서 전산개론을 선택하면요. 도서명에 전산개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금액도 2만원이라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용도 표시가 됩니다. 잠시 문제를 보면요. 폼에서 도서 선택과 브록을 체크한 후에 주문처를 입력하고 CMD 분류를 선택한 다음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하시오. 도서 선택에 따라서 각각의 도서명과 가격이 바뀔 거고요. 그 다음 금액은 도서 선택에 따른 도서 선택의 가격과 브록의 값을 더해가지고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준세부터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A3세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여기서부터 표 1도 있고요. 도서 부위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행의 개수가 3입니다. 4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니까 새롭게 입력한 행 플러스 1만 하시면 데이터를 입력한 행의 위치 구할 수 있고요. 주문처가 A열이니까 1번 2번 3번 4번으로 확인하신 다음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에 가서요.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이라고 CMD 입력을 클릭하시고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변수를 I라는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Range Rande 기준셀이 아까 A3셀이었죠.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행의 개수가 3개였고요. 새롭게 입력할 행 플러스 1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Cells I,1 A열에다가는요. 폼에서 TXT 주문처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도서명은 도서 선택에서 선택한 값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요. 사용자가 OPT 전산 개론을 선택했다면 전산 개론이 True라면 저희는 Cells I,2 두 번째 비열에다가 전산 개론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개론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서 선택 가격이 2만원입니다. 라고 우선 기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S, IF OPT 논리 해로를 선택했다면 논리 해로가 출입값이라면 N, 저희는 동일하게 셀즈 셀즈 여기까지 복사할까요? 셀즈 I,2에는 논리 해로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도서명을 넣어주시고요. 가격이 2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알고리즘 이라고 넣으실 거고요. 도서가 3만원 도서 선택에다가 3만원이라고 기억을 할 겁니다. IF 금을 AND IF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명까지 입력했고요. 금액입니다. 금액은 부록을 선택하는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IF 만약에 체크 기출문제를 체크했다면 기출문제가 추르라면 저희는 기출문제 값이 2천원입니다. 라고 할 거고요. 체크하지 않았다면 else 기출문제 값은 0입니다. IF 금을 사용했으니까 AND IF로 닫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IF 체크 CHK 모의고사를 체크했다면 추르라면 THEN 저희는 모의고사의 값이 1,500원입니다. 라고 넣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모의고사 값은 0입니다. 라고 기억을 할 겁니다. AND IF로 F 금을 닫아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셀즈 I,3 중요한 건 금액이죠. I,3은 위에서 도서 선택에 따라서 가격이 도서 선택에 기억을 하고 있고요. 기출문제를 체크하면 기출문제 값이 체크하고 있고요. 모의고사를 체크하면 1,500원 체크하지 않으면 0이라는 값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 값을 모두 더해가지고 시열에다가 표시할 거고요. 용도는 셀즈 I,4는 CMB에서 선택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CMB 분류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I부터 데이터 기록할 행의 변수 I를 기록했고요. 주문처는 쉬웠고요. 그 다음에 도서명은 전산기론부터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할 때마다 도서명의 선택을 표시할 수 있고요. 가격도 도서 선택이라는 변수에다 기억을 시켜서 마지막에 도서 금액에서 도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정말 맞게 기록이 되는지 도서 구입 입력 버튼 눌러서 주문처 영진 분류 가서요. 전공 전산기론 기출문제 정도 체크를 했다라고 하시고요. 입력을 했더니 주문처 맞게 들어갔고요. 도서명 맞게 들어갔고요. 금액은 도서 선택에 따른 금액과 기출문제 체크한 금액을 더해가지고 22,000원 그 다음 분류해서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전공이란 데이터가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